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근 온라인에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적어서 도움을 받은 사연들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죠. 그런데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지난 21일 한 커뮤니티에는 절박해서 700원 주실뿐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해당 글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이틀을 굶었다며 700원만 있으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. 힘든 처지를 토로하던 글쓴이는 찜질방이나 한 끼 해결할 정도 도움을 주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, 부디 한 번만 살려달라며 자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 계좌번호까지 남겼는데요. 하지만 글쓴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연 글을 삭제했고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A 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서 그의 글을 복원했습니다. 글을 다시 올린 A 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최초 글에 있던 계좌번호를 검색했다고 하는데요. 그 결과 4년 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틀 동안 굶었다, 한 번만 살려달라 등 해당 글과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A 씨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처지를 거짓으로 꾸며 온라인에서 구걸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리꾼들의 따뜻한 마음을 악용하는 상황에 씁쓸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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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